쌀을 되게 깨끗하게 잘 씻은 듯이 드러운 냄비를 손가락으로 만져서 손가락이 엄청 드러워 그죠 그걸로 이제 또 비벼되면 더 드럽죠 그렇죠 계속 검색이 나와 둘이 안 맞아 둘이도 안 맞는다 아버님 같아 형 그러니까 형이 해줘 형이 그럼 내가 할게 레츠 기릿 근데 벌써 네가 다 한 거 같아 벌써 다 했지? 다 했어요 어 됐네 됐어 넌 응 됐다 됐어 씻는 것도 다 양관장님이 해주네 손에 쥐어주네 이거 일단 거기다 두세요 저 손에서 잘 한 거 아니야? 형 그거 냄비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예요? 어? 언제까지 들고 있을 거야 그거? 밟지 않는 날까지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돼 어디다 놔? 근데 수영을 너무 많이 했어 테루질을 너무 많이 했어 물질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쭈이 형이 이런 모습 처음 봐요 누가 막 시키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멍게 손질도 들어갑니다 어우 쏙 빼네 아이고야 우와 색깔이 다르네 완전히 색깔이 그 것 같아 그 용과 진짜 멍게 너무 많다 그지? 왜 이렇게 많아? 감 같아 감 너무 많아 왜 이렇게 이거 뭐 할 거 없어? 배우는 거지 이거 뭐 배울 게 뭐 있어요? 나 한 번도 못 봤어 나 이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 뭐 뭐 뭐 뭐